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날씨 예보무석관 송원아입니다. 수요일인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조금 더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널뛰는 기온에 대비해 입고 벗기 편한 가벼운 것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아침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 있겠고요. 서해상에는 종일 바다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평소보다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0도, 광주 12도, 대구 12도, 부산 14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5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2도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덥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상층 대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위성 수증기 영상에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흐름이 보이는데요. 이 소형돌이의 중심인 몽골과 러시아 사할린 부근에는 상층 저기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저기압 사이에는 기암마루가 자리하 있고요. 이 기암마루와 사할린 부근 저기압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보다 어둡게 표현된 영하 25도 안팎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중국 북동지방과 북한을 지나 동해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지방과 남해상에는 낮은 고도로 가라앉는 흐름이 강해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가라앉는 흐름의 중심인 중국 산둥반도 부분에는 지상 고기압이 자리해 있습니다. 위성 구름 영상에서 지난 밤사이 이 고기압의 역량으로 우리나라 주변은 구름이 거의 없었지만요. 우리나라의 서쪽에서 상층 기압기가 종믈해지면서 강해진 바람을 따라서 발달한 푸른색의 상층운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분에 자리한 이 고기압 역량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쪽에서 유입되는 높은 구름이 지나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 전망입니다. 밤사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5도의 분포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5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0도에서 26도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동안에는 햇볕수련의 기온이 쑥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해 조금 덥겠습니다. 반면 어제 낮 기온이 30점 2도까지 올렸던 동해안은 동해상으로 내려오는 찬공개의 역량으로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25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하루 동안 아침과 낮 기온 변화의 폭이 15도에서 20도로 크겠으니까요. 가벼운 것도 준비하셔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개 전망입니다. 밤사이 옅은 상추문이 가끔 지날 뿐 대체로 맑은 가운데 진연부근이 빠르게 식으면서 안개가 만들어지기 좋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또한 서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바다 안개는 고개와 흐름을 따라 부는 온화한 서풍이 상대적으로 차가운 설상위로 불며 만들어졌습니다. 새벽 5시 현재 가시거리 분포도에서 수도권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낀 곳이 있습니다. 이 안개는 해가 뜨고 지면이 다시 달궈지는 아침에 대부분 걷히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차고 습한 동풍이 높은 태백산맥에 부딪혀 만들어진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육상과 해상에서 안개로 인한 안전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